이 시각 K-STOCK 두 분의 멘토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영 멘토 그리고 베스트임베스트의 이상로 멘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 분 나올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두 분이 싸우시거든요 하다가.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크게 싸우시지 마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뭘 좀 봐야 되는지. 최근에 52주 신저가 기록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에 52주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일 테고 대표적인 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인데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개인들은 꼭 투자하면 이렇게들 52주 신저가로 가고 수익률이 안 좋을까요? 우리 강준영 멘토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개인, 이거는 시장에서 매매 형태가 일단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를 할 때 시장가로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정가로 매수 매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을 그냥 밑에서 받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탈출할 때 받아가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안 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개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종목분들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종목을 보통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 매체에서 종목이 보통 이제 저점 대비해서 50%, 60%, 70% 많게는 100% 이상 상승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보통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들이 외국인 기관보다는 좀 수익률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 나는 주식을 밑에서 그냥 받기보다는 가는 종목들 쪽으로 시장가로 매수하는 그런 식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서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정보를 계속해서 보시다가 처음 정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을 한번 올라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수익 나으신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시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저번 주에 우리 나스 미디어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바닥에서 처음 돌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굉장히 좀 힘든 장에서도 힘을 내주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서 그런 팁들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이 힘들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일단은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지수가 안 좋더라도 개별 종목의 흐름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가 좋고 안 좋고 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의 수익률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어떤 종목을 찾아내느냐가 가장 핵심이니까 두 분의 멘토가 하시는 말씀도 참고하셔서 좋은 종목들 고르는데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방금 전에 강준영 멘토가 말씀하실 때 두 개의 속보가 나갔어요. 속보 하나는 정부가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 걸 추진하겠다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갔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의 전제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그간 미국이 이 정도까지 올릴 거니까 우리도 이 정도만 올리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걸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이 있을 금통위에서도 우리도 빅스텝을 가야 되지 않을까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스텝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시장에 은근히 알려준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금리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시장 전력을 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로 대표도 방금 전에 이제 그 개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 쭉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요즘은 어떻게든 주변 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일단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시는 유형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동성이고 하나는 이제 투자 심리, 대중들의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주도주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이고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술주라는 것은 결국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해서 거기서 밸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분들을 뜻할 수 있는데 현재는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기술주 중에서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두 개 다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돈이 넉넉할 때는 SK에닉스도 사보고 삼성전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나 지금은 둘 중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 밴드웨건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부작용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무슨 효과요? 밴드웨건 효과. 대중들이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선택할 때는 휘파람 보는 쪽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에 대한 가치적인 종목분들이 발굴하거나 그 종목을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는 종목분들. 이런 기업에 나도 투자를 하면 나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 진행할 때는 종목분들이 한 번 더 오르는 것을 보지만 두 번째 다시 한 번 그 생각하고 접근할 때는 이미 꼭지에 대한 확률이 대단히 높게 형성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하죠. 그만큼 좋은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이 종목이 좋다고 많은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도 이거 한 번 사봐야지. 그때는 이미 상당히 과열되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양띠 효과라고 하죠. 양들이 보면 한쪽에 확 몰려가면 뒤에 있던 양들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순진한 양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아직까지 많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많은 매스컴을 타면서 노출되는 종목분들보다 조금은 역발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군중 심리에 따라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주식들 따로 찾아라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도 같은데 삼성전자 얘기는 좀 따로 해보죠.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ARM이라고 하죠. ARM 시스템 반도체에서 특히 모바일 AP칩의 시장 점유율 90%. 설계도를 가진 회사예요. 이 회사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살짝 언급했단 말이죠. 선정희 회장이 다음 달쯤 올 것 같은데 오면 아마 인수 제한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하게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주가의 반응 보면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SK하이닉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삼성 혼자서 이 부분의 기업들을 인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설계 반도체를 하게 되면 설계도라든지 도면 자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도면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독점 부분에 일단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 혼자 하지 않고 인텔이라든지 여타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일단은 시장 안에서는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만 일단 그냥 되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요즘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인텔이 지금 미국 본토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정부를 등에 업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쪽하고 공조가 되면 일단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아까 우리 개인들 종목들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미국의 반도체에 관련된 공장을 엄청 많이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거는 지금은 반도체가 그러면 공급이 우위인가 수요가 우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급이 우위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다가 공장을 그렇게 또 많이 짓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향후에 경기가 호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 메모리가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 자체는 삼성전자는 향후의 미래 자체가 아직까지는 정치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아까 봤던 종목들 중에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들 종목에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상로 대표께는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대충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ARM 인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국내에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좀 강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온칩스 같은 건데 그런 종목들은 좀 둘러봐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앞서 우리가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갈 수 있는 종목분들이 있더라도 이 많은 종목분들이 다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에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국 순환매적인 차원이라고 제한적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이슈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수급적인 공백이 더욱더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가 이런 호재가 성사된다면 저렴한 가격인가 아니면 비싼 가격인가 그것을 우리 개인 투자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공매도 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빠졌다면 지금의 이런 호재가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하반 경제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급은 결국 바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방법은 저는 긍정적이다. 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이 이 정도 빠졌다면 충분히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가격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여타의 시스템 반도체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픽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보다 그냥 삼성전자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반도체 얘기를 저희가 쭉 했고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1,400원이 아니라 거의 1,410원까지 오늘 가는 모습이거든요. 워낙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고 0.75% 어떻게 보면 돈의 값을 미국에서 올려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율이 원화의 약세가 나올 경우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통 자동차라고 했고 최근에는 의류 같은 데들은 환율의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죠. 우리 강준영 멘토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FMC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기 자체는 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PC 개인 소비 지출 자체는 차라리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는 고난 시각이 좀 있죠.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일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속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소비 자체는 그냥 견주하고 다른 나라의 소비 자체는 강달러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부러뜨려 버림으로 인해서 CPI가 떨어지는 고난 시기 현상 자체를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좀 노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원달러 한 줄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달러 빚이 많은 회사들 소위 말해서 항공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비행기를 가지고 올 때 일단은 리스로 보통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채가 좀 원화 베이스로 봤을 때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일단 좀 부담이 되는데 두 번째로 그냥 단적으로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미국 현지의 판매 매출 비중 자체가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달러가 강소를 가면은 물건 판매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소폭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면 우리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한국 타이어가 미국에 일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자동차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동차 안에서도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 내에 현지 공장들 중에서 태양광 관련된 부분, 신재생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하나큐셀이 미국 내에 공장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오 쪽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만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 판매가 요즘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섹터를 다시 돌려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분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자동차가 됐던, 반도체가 되었던 이런 식으로 섹터를 나누시기보다는 미국 내에 현지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따로 그루핑을 하셔서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어떻게 보면 IRA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그 통계를 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싶고요. 저도 지금 주변의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에게 그 통계를 조금 내보고 재밌는 통계가 있으면 한번 가지고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데이터를 좀 수집한 다음에 가능하면 이 시간대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회사들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방금 전에 환율 이슈는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세 번째가 폭등하는 정제 리튬 가격인데 사실 리튬 가격이 하루 이틀 아닙니다. 이거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광물들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관심은 결국에는 폐배터리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해서 이 광물들 어떻게든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얘기니까 이상로 멘토하고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폐배터리 순환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딱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환율하고 우리가 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이 1,400원은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결국 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대신 1,5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수산 리튬 관련주고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 양상을 보이는데 현재 이쪽이 주도주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섹터군 안에서 봤을 때 수산 리튬 관련주가 하나의 100점짜리 주도주 패턴이면 그 바로 뒤에 투스텝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에요. 폐배터리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것이 국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결국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국산화가 잘 돼버리면 우리가 굳이 폐배터리까지 써야 되냐는 이런 회수율이 낮은 부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에 대한 변수가 한 가지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19년도에 이 국산화를 이루어냈던 것이 바로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럼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들이 한 번 시선을 내기 시작해서 약 500%, 1000%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SNS텍이나 동지세미켄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었다면 우리가 현재 이 수산 리튬 관련해서 2차전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량이나 미련아우터 같은 기업들이 지금 2배, 3배 내지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여기까지는 민간에서 이루어냈던 성과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어냈을 때 정부의 재정적인 정책 지원이 상당 부분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별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런 수산 리튬 관련해서 2차전 소재 국산화를 이루어내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이 언제쯤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될 것인지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고점에 부근해서 횡부권 내지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관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약간은 광산이라든지 광물 관련된 종목분들을 저가에서 한 번 더 매수해보는 전략 그렇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광산 광물은 2차전지와 관련된 광산 광물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그다음은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렇게들 좀 관심 가져보자. 그런데 폐배터리보다는 광산 관련주들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 저희가 뽑은 게 푸틴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하면서 말씀드린 게 시장이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푸틴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서방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하고 전황이 안 좋아지면 지금 전쟁 동원령도 내리고 있고 핵버튼도 누르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안 누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이어서 확 눌러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얘기가 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동원령 자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 분석을 할 때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버튼 누르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하겠다. 그 이전에 발언을 보게 되면 푸틴이 서방에서 핵위협 자체를 자기들한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 버튼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좀 드냐면 가스관 밸브에 잠근 거 있잖아요. 이 부분 자체를 일반적인 협상으로는 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동북부라든지 하는 부분의 영토를 좀 많이 회복을 하고 하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날이 추워지면 유럽에서 일정 부분의 조정안 자체가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푸틴이 강하게 일단은 먼저 선수를 하나 떠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핵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부분에서는 다시금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한음 쪽에 대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사실 동원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것이 일단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오늘 시장이 악세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푸틴에 대한 얘기에 대한 해석을 에너지의 대란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갈등 자체가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는 방산을 보시기보다는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선의하셔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미국 언론들이나 서방 언론들은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수 중에 하나로 지금 푸틴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 약간 벼랑 끝 전략, 북한이 했던 벼랑 끝 전략을 그대로 푸틴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벼랑 끝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한 40% 이상 지금 차지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요즘 보니까 벌써 이제 북방부는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난방이라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기 사용 자체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인도적으로 우리가 추위를 감수하겠다. 아니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라든지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비수를 해서라도 일정 부분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도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 자국의 국민들의 고통을 받는 부분하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벼랑 끝으로 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벼랑 끝으로 가는 모습인데 푸틴은 사실은 겨울이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게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서 먼저 꺼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황은 지금 좀 바뀐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많은 부분을 수복하고 있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좀 밀리고 있다는 게 이런 발언에서도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어서 전쟁 동원 연도하고 뭔가 더 크게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도리어 투자 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이라든지 관련된 다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전략적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마지막 이슈를 좀 볼까요? 마지막 이슈가 BTS 관련입니다. 오늘 하이브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국방부 차관의 발언 때문이죠. 국방부 차관이 병역특례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거하고 특히 구분해서 생각할 건 없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게 맞고 최근에 했던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 여론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한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던데 이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올 때마다 하이브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로 멘토부터 얘기해 주시죠. 여론조사를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죠. 뭐 하러 했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고쾌해석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BTS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계속적인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런 문제를 좀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이브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BTS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하락을 해왔던 거고 대신에 군대를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부분 자체로 지금 등락이 거듭하는데 이거는 큰 시세가 나타나기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재료에 대한 작은 재료들이 노출되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이미 추세는 하락 구간 안에 놓여 있다. BTS에 군대를 안 간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쓰레기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해당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관심을 조금 더 떨어져서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만 얘기하지만 이거 그러면 엔터주로도 확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준영 멘토께서는 하이브는 일단 군 얘기만 나오면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니까요.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는 변수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엔터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반해서 오늘 약세를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 SM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유지하는 것 같고요. 제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이브에 대한 확대 부분은 다른 엔터주에 대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미국 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 걸그룹이 됐던 아니면 K-POP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팬데믹이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하신 것 같은데 콘서트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달러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YG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낙폭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하이브 얘기가 나오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매출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뭔가 철강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멘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하이브의 악재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됐던 이런 종목에 대한 매수의 어떤 찬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 많이 하시면 이따가 관심주의 얘기 길게 못하십니다.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짧게 답변 드리면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보는데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우리가 소위 바카라 장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카라 장세라고 얘기할 때 게임주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이 올랐고 백화점 관련주들이 올랐고 그리고 엔터주들이 올랐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보고 그 위에 그 종목군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좀 더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오늘 가져오신 관심주 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